강남 ICT 로봇 리빙랩이 지난 16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리빙랩은 지난해 강남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서울디지털재단이 중소배처기업부의 로봇댄처 리빙랩 사업기관으로 선정 이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연구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주민들이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 로봇 관련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ICT 로봇 리빙랩은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의 제품화, 협업 활성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